ㄹㄹ ㄹㄹ 이거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앨범 전에 2개의 앨범을 내셨는데 감각 시리즈로 계속 연동을 시워서 곡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앨범은 가을에 잘 어우러진 쓸쓸함과 외로운 표본은 되겠지만 누구나 마주하는 그런 현실의 장벽 앞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속은 되게 자멸하고 하지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듯 행동해야 되는 내 생각과 이 현실의 이 사이에서 환상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억의 조각을 같이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붙인다는 형태로 약간 영상 같은 느낌을 찍고 싶었고 그래서 이 배경도 사실 너무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형태만 안 보여도 괜찮아요 치보면 이런 것들도 현실 세계네요 사실은 원래는 갈대막 같은 데서 굉장히 찍고 싶었는데 지금은 색이 노랗지가 않아요 다 파란색이라서 그거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어울리지 않네요 두 쪽으로 되게 빈티지한 거는 그대로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과 큐멸 섞어서 네네 가능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여기서 찍을 때는 준비한 거 같아요 어 덥다 지금 8월인데 여름에 가을 앨범 준비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힘든 거 같긴 한데 let's go 영상에서 찍을 때 이제 대로 확인해 봐 저희가 다시 한 번에 대로 쪽에서 대로 가서 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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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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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좀 더 자유롭게 파일도 써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발음이 너무 많이 좋아서 우리가 산마리입니다. 좀 더 자유롭게 파일도 써보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밤에 촬영해서 시원하네요. 시원하네요. 재밌어요. 아직 이름도 거의 안 싫어해서 앨범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색깔의 앨범을 준비하는 게 부담이 사실 없진 않은데 그게 너무 좋아요. 이런 기회가 있다면 감사하게 행복하고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가 원래 짧게 자르고 싶은데 컨셉 때문에 계속 못 자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촬영이 될 수 있어서 화요일이거든요. 끝나면 딱 자를까 몹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. 머리가 기니까 선도 많이 와요. 해도 되나요? 네, 가보겠습니다. 준비. 거기에 그냥 푹 서 있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. 됐습니다. 바람 때문에 아주 잘 올라왔네요. 머리 길어 가시죠. 이번에 또 긴 머리는 피부가 너무 ㅋㅋㅋㅋ 너무 전만한 그의 마지막 착각으로 멋있었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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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이 네 동생이 너무 좋겠네? 다행히 들어가서 동생이 더 높아지고 동생이 더 높은 훈훈훈 영상이 더 높은 훈훈훈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촬영은 하늘이 너무 예뻐서 뮤직비디오도 첫 촬영 날 하늘이 너무 예뻤거든요 두 번째 촬영 날은 태풍 때문에 내일 모레로 바뀌었고 괜찮아요. 여름이라서 걱정 많이 했는데 우선 이 앨범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낮이랑 어울리지 않거든요. 낮씬이 없는 게 너무 잘한 게 없고 내일도 아 내일이 좀 걱정입니다. 행위에서 좀 해야 돼가지고 뭐 어쩌겠어요. 제가 선택한 거 잘 해봐야죠. 열심히 잘생기 위해서 좋은 작품 같은 앨범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애 만날 수 있어요. 내일도 발버래도 계속 파이팅 할게요. 내일 또 만나요.